아 노말 챌린지? 어 그래 어? 노고찌? 닥터 노고찌 빼라 빼 빼라 빼에 비보니에 이것까지 아 이거 4칸이네? 먹고자? 노고치보다 먹고자가 낫나? 아 먹고자 위주로야? 성격 특방 특공 신중 폐라 폐! 폐라 폐! 넣지 말고 노고치에다가 먹고자 이거 어때? 먹고자도 달잘 먹고자도 달잘 스피드 떨어지는거? 성격을 방어 공격 특공 스피드 방어를 할까? 어차피 단순 칼춤으로 추면 되잖아 아 특공이겠다 명랑 아 그래 용원이는 수컷이니까 수컷 넣고 색상 색상은 특성 단순 오케이 용원이 사탕 가능? 어? 초식이 뭐지? 풀타임 무효? 개사기잖아 물인데 코스트 줄이기? 1코? 근데 어차피 줄여봤자 그러면 먹고자 대신 그거 되니까 아 근데 노고고치도 하고싶은데 1코 집어넣을게 없어 외출 1코 뭐가있어 노말에 패라 패! 아껴야지 노고고치를 스타팅으로 가져간건 좀 아쉽지 않음 세거든요 겁쟁이 스피드 공격 아주 좋아요 페라 패! 1코 버터풀? 노말 챌린지에요 노말 챌린지 써놔야겠다 1코 2코 3코 2코 3코 8코 3코 페라 패! 아르세우스 가능? 아르세우스 없어요 아 아 팩 신중, 특방, 특공 스피드, 공격 명랑, 단순 수컷, 오케이 패라, 패 뿔중이 잡아 추가시켜줘 아싸, 이샤마사탕 칼춤 비버니, 아 이거 배워야 되네 칼춤 비버니는 솔직히 이샤마사탕 칼춤 한 번 치면 4칸이거든 칼춤은 배워야죠 자체적으로 못 배워요 칼춤을 칼춤 단순비버니 어? 메타모? 어? 잡아 아 이거 잡으면 계속 쓸 수 있는데 칼춤 아 칼춤 찼팀 칼춤 칼춤 페라피 너무 좋죠 몬스터볼 깨비참 죽을까? 아직 죽네 먹고자 키워줘야되는데 페라패 얘 알기술도 있었어 개쌤 물거품 아리아도 있었어 개탐? 개탐 필요없어 앞니? 삐버니의 앞니? 필요없어 어 찌르꼬 아 다 죽을거같아 하이퍼보이스가 있네 하이퍼보이스 있으면 끝났죠 아 죽을거같은데? 이게 제일 약해 오케이 누가? 페라패 맛보던? 맛좀 봐야겠다 라이벌 맛보던? 뿌왁스? 하이퍼보이스죠 개쎄죠 이거 어? 띠띠띠띠띠띠 띠띠띠 페라패 띠띠띠띠 띠띠띠 의욕이 넘쳐요 따라하기 이렇게 센건데 테일로 테일로 아 저거 어떻게 잡지? 너무 강한 기술밖에 없어 게임 소리가 작아요? 게임 소리가 작아졌어요 게임 소리가 작아졌어요 게임 소리가 작아졌어요 게임 소리가 작아졌어요 아 아 아 개쉐이야 로마일 챌린지입니다 아.. 저 먹고자 못쓸 것 같은데 플러스 파워 먹고자 쓰지마 칼춤 B번이 쓴다 꼬리선 뒤져 칼춤 한번 썼어요 4칸 리사이클 이상한 사탕으로 이상한 사탕으로 먹고자 그거 올려줘 친근.. 그.. 뭐지? 친밀도 올려줘 콩돌기 뭐가 더 좋아? 깨비참 콩돌기 캔 호로우 캔 호로우 캔 호로우 좋은데요? 유튜브 캔 호로우 아니.. 사람들이 적당한 것 케이비 터뜨린 전 아 죽을 것 같은데 아 터뜨린 에 터뜨린 터뜨린 피타 터뜨린 정보쌈 터뜨린 시바 물거품말이야 아 비번이 키워야 이거 없으면 죽는데 아 짜증나 아 이거 상대가 안되는데 맛보돈 희생면 페라페가 아 어처구인거 없네 아 역속 노래하기 족구린데 지그제구리 아 잡을 수가 없어 던져 아 짜증나 오케이 더럽게 하고 하는지 먹보 아 먹보야 끼덩 끼덩 아 맛보돈 아 괜히 존섰네 맛보돈은 아니지 맛을 외봄 시피드 상승 꼬리선 얘도 잡자 도주 맛보돈 버리죠 레벨 레벨도 낮은데 맛보돈이 더 좋나 어 어 좋은데 예 맛보돈은 좋구나 지그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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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네 얘랑 지그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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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변신이네 찌르구가 더 좋네 탑리스 어 탑리스 좋아요 볼주머니 공격 방어 공격 방어 공격 방어 얘 좋아 스피드 아예 느려 느려서 그냥 이게 나 먹구 먹고 꺼져 아싸 학습장치 어? 이브이다 근데 이브이 진화 못 시키잖아 어차피 하이포이스 아 거다이 돼요? 죽여버렸는데 먹고 자한테 기회를 주자 먹고 자한테 기회를 주자 아 아 아 아 아 죽였다 지가 아 미친놈 아냐? 아 아 관장이다 나 피 안 채웠는데 탐네 아 내가 먼저 줘? 어 왜? 스피드 올라갔는데 아 아 아 자꾸 죽으면 침밀도 떨어지는데 으어어어어 아 아 아 페라펜이 원래 으으으 소리로 싸우니까 어 에서르 에서르 잡고 싶다 아 이거 한번 다 죽을라나? 아 다 죽겠지? 아 뭐 아 아 아 아 자신이 공격한 오케 됐어 아 아 으 5 으 으 으 으 개쉐이야 짜증나 잡았다 특성은 싱크로네 짜증나네 방어 공격 뭐 빼지? 판미스 보도니? 보도니 빼? 보도니 근데 좋은데? 보도니 뭔가 멋있는데 보도니 가라 잠깐만 오메 뭔가 음 음 여기 다 안되어 있어요 70 관장 20에서 만났으니깐 고를 수 있는게 없네 개척값 탐지기 어? 굉장히 좋다 비버니로 밀게요 춤 한번 쳐주고 딱 돼 빵이에요 칼추목냥이 어떻게 막을건데 꼬렛? 굉장히 좋다 빵이 이거 쟤가 먼저야 풀시 죽었네 빵이에요 먹고 자 먹고 자가 픽업이 이미 있네 먹고 자는거 너무 좋죠 코골기 어차피 할거 같다 뭐 뭐야 라이벌이야? 뭐야 라이벌이야? 두박맞으면 죽을거 같은데 스피드 느려가지고 두박맞으면 죽을거 같은데 아 아악 딴... 공격력이 크게 떨어졌대 맞고 기술이 너무 약해 아 번 아 아 이즈 이즈 아 아 이렇게 아 네 아 라이벌이 25에서 등장한다고? 아 저 불 붙는거 너무 싫어 하나로 교체 안하고 쭉 가야되는데 만나는 애보다 교체하냐 아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나도 교체하기 싫은데 잡아야되잖아 잡으면서 여기서 꼬이는거야 아까도 막 그 포켓볼 던지면서 꼬였잖아 거기서 꼬이는거야 계속 안 잡으면 됨? 오케이 다시 내가 봤을때는 용원이는 무조건 있어야되고 아! 칼충 배운 용원인데 짜증나네 칼충 배운 용원이 먹고 자루 밀고 아 비버통 때 배워요? 아 그래? 네? 스읍... 4 자... 얘 좋아요? 노말고스트 쪼로와 좋아요? 네? 조루아크데네네? 조루아크데네네? 아님 빠밀리지? 어 얘 페라팬데? 어? 얘 페라팬데? 2분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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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2분곰 어때? 2분곰 어때? 아니면 불화살 꼬빈 이게 불 되죠? 불비행되지 않아요? 아 불비행되면 못쓰지? 얘는요? 레오크 얘 좋아보었네 레오크 불 하나 챙기고 싶은데 좋은데? 레오크 특공 스피드 특공 스피드 이거 좋은데? 방어가 약해? 나쁜 음모에 대지의 힘까지 있네 나쁜 음모 특공 두개 올리는거 개사기죠? 암컷으로 하자 특성은 투쟁심 긴장감 두개 다 있네 오 개멋있어 어? 암컷 수컷 생긴게 다르잖아? 수컷이 더 멋있는데? 어? 이거 좋은데? 긴장감? 사기인데? 긴장감 특성 암컷 암컷 수컷 성격 그냥 특공형이니까 특공형이니까 특방 방어 온순하자 우와 꽉쳤어 째려보기? 대지의 힘? 대지의 힘? 미쳤다 불꽃쉘의 대지의 힘 몸통 박지게 어차피 안쓸 듯? 나쁜 음모 개사기 됐다 어? 1코가 또 남아? 빠르빗 빠르빗 사탕 사용해서 1로 줄여 아니 2코가 흠 인기 1코 2코 1코가 2코 2코 1코 2코 3코 1코 2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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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픽업이다! 아 픽업 근데 그거있어요 이케 볼주머니 깜지곰좀? 깜지곰 못쓰는데? 깜지곰 못쓰는데? 얘 얘 할까? 탑리스 귀엽잖아 스피드 버려 스피드 버리는게 없네 예나 막 보돈 아이 뭔가 속성있는 노말 하고싶다 얘 할래 얘 속성있는 노말 파르토 아 근데 볼주머니 애매하다 지진 배워요? 얘 할게요 픽업 어차피 하나 필요하긴 해 어차피 먹고 자가 변하니까 요거 땅 되니까 좋고 물리죠? 비슷하네 배치가 왜이래? 배치 왜이렇게 애매함 스피드? 스피드 깎기 싫은데 온순 수줍으면 왜 비슷해요 이게 뭐야 며칠 정답 지금부터 스피드 깎기 싫은데 스피드 깎기 싫은데 잠시 총 신 천알방사 장사없어요 자 전 볼 보돈이 잡고 먹보 천진난만 오 다이맥스 나 다이맥스 쓸거있나요? 아 잔만보 알았어 그리고 먹고자를 계속 키워야돼 초반에 먹고자로 밀자 이상한 사탐 어? 아 아 아 아 아 하나만 밀어 하나만 지금 유대감이 중요하거든요? 반바지 아 먼저 때리냐고 개무소 주제에 아 나 스피드 떨어졌구나 짜증나네 짜증나네 나 이거 맞아 나 이거 잡았다? 암컷 잡았다? 나 스피드 느리지? 아 교체해야 되는데 아 제가 먼저 싸움 마포동 꺼져 자 이제 얘 세탁했죠? 기력의 조각? 필요없어요 주사를 열네 주사를 열네 갖다 박어 그냥 가르쳐 불을 너무 시키리써 불을 좀 꺼냅시다 아니 나는 친밀도를 올려주고 싶었지 쉽지 않네 어차피 다 깼으니까 먹고자 쓰지마 왔어 어 먹고자 키워 어 어 어 어 플레어 드라이브 까지 레어고 근데 특공인데 어 어 어 어 어 어 자기 과신? 뒤질래? 아 째려봤다 나 모르고 째려봤어요 앗 공격이 올라간다 어떡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쉽지 않구나 아 자 10 10부터 이제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비버니 비버니 아니다 니가 밀어라 그냥 대지에 힘 있으니까 니가 밀어라 나쁜은 뭐 한번 하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케 약해 천진 건방 작은 군발 으음 공격과 특공업입니다 째려보기 천진이라서 안중은거였어 어 맛보돈? 내 맛보돈은? 먹보 맛보돈 천진난만 먹보돈 신중 먹보돈 근데 특공인데? 특방 먹보돈? 아 특방떨어지고 스피드 먹보돈이네? 수컷이 더 좋은? 왜? 웅치 땜에? 4렘 먹고돈 꺼져 이상한 사탕 근데 레벨업 하려면 먹고자 써야되는거 아냐? 레오꼬로 밀자 레오꼬로 밀자 꺼져 꺼져 한개 이거 잡긴 잡아야되는데 꺼져 아 아 잡아 박치기 70 자속 박치기 나쁘지 않죠? 누르기 이거 좋아요 누르기 맛보돈? 맛보돈 누르기 배우자 먹고자는 어차피 배우거든 근데 맛보돈 특공형 아냐? 먹고자 그냥 먹고자가 배워서 좀 밀까? 얘 가르치고 어차피 배워도 배워나 배워나 이 새끼가 바꾸겠지? 나쁜 음모? 넌 뒤졌다 이제 나쁜 음모인데 어떻게 할래? 대지 힘으로 밀어버릴건데 나쁜 음모죠 바.. 결국 바꿨어? 불꽃새렛 전광석화? 아주 좋죠 왜 이렇게 예민함? 아 점점 이게 이거 스쿼드가 좋아졌는데? 단덱이 밀어버려 그냥 어쨌건데 레오코 효자네 마구 찔러? 야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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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고미? 둘한테 정신 못 차리네? 저 친구 특수공격 한단계 상승? 뒤졌다 넌 어허 불을 짖어야겠다 특공을 떨어뜨린다? 자몽열매 주워왔고요 어? 고속이동? 고속이동? 파르빛의 고속이동? 빨라진 다음은 개폐기? 아 얘 천진인가 보다 천진이야 천진 하지만 대지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영구스피자 얘 좋아요? 영구스피자? 아! 구려요? 짜증나네 옹골찬턱은 좋은데 무는 거 삼색 엄리로 어? 좋은데? 공격 좋은데요? 근데 스피드가 구리네? 다 쳐맞고 공격 못하고 뒤지는 거네? 느린데 공격이 높은 건 뭐야? 느린데 공격 높고 내구력 떨어지면 뭐야? 짜증나네 머드샷 이거 좋다 이거 좋아요 특공약한 맛보로 너무 싫은데 이샤만사탕 관장이 나올까? 관장이 나올까요? 나오네 꺼져 진흙뿌리기 꺼져 꺼져 이십이락 이십락 관장 고정이야? 삼십 아니야? 이십도있고 삼십도있고 전기니까 근데 얘는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 마비걸리니까 그냥 밀어버려 얘는 밀고 다음꺼에서 이십오에? 어 더이상해 아싸 이십다 오 기씨도 있네? 풀타입이 없어 왜 없고 다 좋아 디콜 키드만 디콜 키드만 디콜 키드만 아 아 아아아 미친거 아니야? 아 개빡돈다 진짜 자몽렬을 먹었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져 져 1. 2. 3. 2. 3. 3. 3. 이렇게 누르고 아싸아 2. 3. 3. 3. 물됨 용원이 됨 바둥바둥 몸박하느니? 바둥바둥 깨비참 판매기 꺼지시고 치리열매 어 요테리다 요테리 좋나? 어? 좋은데? 살범변신하면 일단 좋아 요테리 좋은데요? 영구스 상위호환인데? 교체해서 싸워야겠다 살살 탐내는 정도 아싸 픽업이야 아 픽업임이 있는데 의기양양이 좋은데? 별 차이 없어 스피드 공격떨어져 아 뭐 뺄까요? 뺄거 맛보돈 밖에 없죠? 어? 얘 아이템 줬나? 다음 라이벌이니까 스피드 공격떨어라 esus 스피업일 바치्agem 눌러버려 레오코 돌진 돌진폰로도 요테리 파데리어 부부? 눌러버려 이 자식이 눌러버린다 너 포토스? 눌러버려 마비 마비 왜이렇게 잘 걸림? 눌러버려 꺼지시고 필사람님 80 80이냐 90이냐 박치기 꺼져 맞추면 되죠 두번차기 드레인펀치가 너무 좋은데 날개치기 대신 이렇게 할거 60 피카츄 모르잖아 먹고자가 또 픽업 먹고자가 또 픽업 피카츄 아 눌러버려 왜이렇게 느리냐 먹고자 짜증나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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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보 고고 아 미친 다 썼어 기억버섯 기억버섯 블록 기장의 무기 아픔 잠자기 잠자기 잠... 잠꼬대 해야겠죠? 잠자기 잠꼬대 잠자기 잠꼬대 해야죠 노노 쓰레기 콤보? 하품? 2대 맞아야 돼요 하품하려면 잠꼬대로 잠자기 나가면 한턴 버림? 잠자면 더 좋죠 체력 차니까 아무튼 잠자기야 꼬렛? 도착하시겠습니까? 예 레오크가 밀어 아... 나빠야겠다 안맞았죠? 돌진했는데 자 이제 딱 돼 시루버드? 시루버드? 유셉? 어차피 못 때리니까 나쁜 음모 불꽃 없니? 불꽃 없니? 풀죽개하거나 화상이니까 불꽃새레보단 좋은데 불꽃새레보단 좋은데 아싸 아싸 이게 땅 속속들이 속성이 생기는구만 아 잠깐만 나쁜 음모에서 못 때리잖아 아 아 나쁜 음모... 사연방사 배워요? 언제 배우지? 이상한 사탕 다른 걸 보여 señora 하나 주셔서 이용!" 예! 깔 sc partir depuis częín이야 펀치! 화났다 아! 웅치팟 필드를 파괴하면서 옮는다 필드가 있어야 되네? 필드가 있어야 되네 보스 트리미앙 복슬복슬뭐야 저거 툭툭 얘 좋아? 스피드 특빵 스피드 특빵 레어옵보로 밀어야겠다 툭 여기서 못 밀면 끝나는거 아냐? 왠지 죽는거 아냐? 아 잡았다 퍼코트 퍼코트 물리에 대한 데미지를 절반만 받는다 스피드형 특빵떨어지고 누구 빼지? 하데리오도 좋은데 파르토도 속성있어서 좋은데 전기 나오면 얘가 하면 좋은데 개소드 근데 파르토가 픽업에다가 뷔시앱 열매 뷔시앱 열매 속성별로 하나씩 있으니까 물 비행 땅 물 하데리어를 뺄까? 하데리어 뺄 하데리어 뺄까? 레오꼬 아주 좋아요 여기서 아아씨 일단 나쁜 운무 하나 해놔 안먹히지만 아 괜히 바꿔가지고 짜증나네 아 나 리쌤! 아 잠깐만 아 개쉐이야 아 내꺼 두개 먹었어 하아 이상한 사탕 이상한 사탕 딜레즌 댕댕이형 포켓몬들은 페오리타입 기술이 치근거리기를 모두 배워서 노말 챌린지면 추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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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 맞추기 포켓몬 딱 개수 맞추기 포켓몬이죠 땅 고르기 설설 배우는구만 설설 배워 설설 배우는 것이 좋은 느낌 아 아 뭐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앙 둘이 죽었죠? 앙 둘이 준거 나쁘지 않아요 죽기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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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스피드 중요하네 누가 트리비앙 아 진주몽 잔만보 들어와 껍질을 씌워? 이 자식이? 꺼져 아, 빵이에요 꺼져 아, 연구원님 구독 감사합니다 빵 보르드? 빵이에요 오케이 뚜가스 아, 눌러버리고 너무 쎄죠? 스피드업 포켓볼 포켓볼 이거 잡기 싫은데? 스피드업 얘 작아지게 되거든요? 작아지지마 바비 움직일 수 없죠? 선명하게 핥기 고소기동 스피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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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늘려기 오... 하아... 이거 단순인데... 어? 단순이면 기어오르기 좋은 거 아냐? 스피드업 스피드업 근데 지금 칼춤이 없는데 스피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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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육 스피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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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압타입 압타입이 누구야? 잔만보 아니면은 비버통인데 잔만보는 누르기 쓸거 같고 비버통 줄까? 스컹뿡 비버통 앗 알몸통 공사장 아 깨비 드릴 조각 밀자 군형파기 군형파야겠다 몬스터볼 챙겨놓을까? 격투하나 뜨면 잡고싶은데 안해? 잔만보 생각보다 안 무거워요 헐짝? 헐짝? 이 자식이 고소기동 해야겠다 어 아 자, 자라 자 아 이거 괜히 바꿔가지고 에코보이스 배웠다 그래도 자석 깨워야겠죠 아 공격할땐 노멀로 해도 되는구나 오케이 좋아요 자석 슈퍼볼을 잡자 꺼지시고 아싸 레오꼬의 모습이 화염레오 질퍽이 꺼져 특육공이라 제가 앞에 자는 바람에 저한테 이걸 줬죠 관장이긴 한데 자는거나 또 하나 가봐요 뿌유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안고참 더 싫어요 안고참 자몽열매 크리미엄 아 풀렸다 내가 먼저 줘 배웠다 화염방사 좋아요 좋아요 튀어오르기 하나 좋죠 바둥바둥을 빼자 자석이 그러면 땅 자석이 그러면 땅 70 70 70 아싸 하이퍼볼 하이퍼볼 꺼지시고 꺼지시고 픽업 픽업 으 으 으 으 암페어 처음 보는데 암페어 으 으 으 페라 패 으 으 으 으 으 오 빨라 붐볼 특방이 좋은가 보지 이렇게 빨라 불러댄게서 온가 160이야 쉬어라 쉬어 고속이동을 뺄까 날개 쉬기 잘 안쓸거같은데 이 자식이 녹여버려야겠다 자포콜 꺼지시고 절반이 된다 절반이 된다 이거 별론거같애 이거 좋아요? 보스용? 한 대 치고 죽기? 보스전? 방장 쌀바람 안됨? 전광석화?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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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을 크게 떨어뜨려 공격을 크게 떨어뜨려 크게 떨어뜨려야겠다 또 리셈 열매 주워왔고 그냥 밀어 왜냐? 전기 있는 놈들은 시간주면 마비 걸어 그냥 놈들은 시간주면 마비 걸어뜨려 이게 무슨 일일일일일일이 겉에 팔이 자꾸 죽지마 귀찮게 흡수로 차를 차를 도 도 도 도 도 도둑 폐어리 폐어리 할 때 만보 줄만 하다고? 만보가 은근히 부족해요. 자리가 자리 부족한데 만보 공격 그래도 만보가 그나마 됐네 헤비본버 뺄까? 헤비본버 빼자 강철은 어차피 방어형이라 잠자기 노쓸몬데? 미친거 아냐? 자야되요 아니 짜증나네 전기구간 짜증나네 오케이 이제 완성됐다 잠만보 꼬대까지 딱 넣어 잠자고 자는 동안 할 수 있는 꼬대 됐다 완성 어? 더스트 슈트 더스트 슈트를 빼야겠는데? 아 방금 배웠는데 최단타 포켓몬을 교체하시겠습니까? 파르토 파르토 키워 군형파 기도? 기도를 해? 미친놈이? 빵이에요 펀치 10만 마력도 하고싶은데 이거 좋은데 잠꼬대 지우라고? 에스퍼 에스퍼 악 어차피 격투 만나면 악도 안되니까 땅을 배워 아싸 땅이라서 아주 좋죠 빵이에요 깨부 10만 누르기 더 슛이었으면? 잠만보는 자야되요 잠만본데 잠을 안자면 말이 돼? 왜 골라? 안잘거면 돌진 꺼져 특공이라서 나 하기실대로 민지 안잘거면 꺼져 참만보러 골 핫단원건 잘려고 하는건데 야 아이비 무리였나? 아 풀이네? 시바 튀어올라? 아아아 오물폭탄을 썼어 바보같은놈 아싸 피하고 나한테 오물폭탄을 썼어 빵이에요 여기서 바꿔줘 깨비 드릴조로 하늘을 나는 깨비 드릴조로 어때 너도 바꿨어? 나도 바꿨어 회전불이 빵이에요 오케이 타르토? 칼춤? 칼춤? 칼춤 쓸게 있을까? 칼춤 왜이렇게 쓰고싶지? 칼춤 추다 죽을거같은데? 하.. 추고싶다 근데 왜이렇게 추고싶나 드레인펀치 빼라고요? 하.. 하.. 그건 아니에요 돌진을 빼 자속 자속 돌진 빼 기습 아 먼저 공개 이거 좋죠 기습 기습 원수 갚지마 빈티나? 이 새끼가 빈티날라고 깨비 드릴조로 깨비 드릴조로 왜이렇게 센 가뭄 잠깐만 얘 딱 특공의 특공의 물방형인데? 물? 아 먹어버렸네 가위 아 출? 나부터겠지? 필살! 아 기습으로 밀어야겠다 아 개새끼 기습으로 밀어야겠다 퓓 뱅 에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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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기습이 뭔지를 왜 모르지? 헉 에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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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먼저 왜 안때렸지? 기습 딱이죠? 아싸 픽업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아이템 잘 안떠요 아 피리 미안? 잠만 보러 그쵸 아 개새야 미친놈아 쟤 개트롤 맘 해먹 아 다 배우고싶다 좀 배우고싶긴하네 좀 배우고싶긴하네 빵이예요 잠자기 빌드 뭔가뭔가잉? 구멍파 아 아이언테일 하지만 아이언테일도 반절이죠 찌진 뒤졌다 넌 찌진이다 어쩔래 소란피기? 흥 한국인 사냥 샐넷 부 으 네 주 우 네 신 이상할 필요도 없어 아 지져야겠다 특공이 올라가? 전기자석? 안 통하죠? 지져야겠다 메가지나? 메가지나 걔 잠만보 되지 않아요? 기기어루 기어루도 땅으로 조지죠? 어? 팔춤 팔춤 럭건 방어가 2 떨어졌는데 괜찮겠죠? 하이퍼보이스 아주 좋죠 방어를 크으으게 올린다 그럼 진짜 안달겠다 그죠? 방어를 크으으게 올려서 애교부리기를 빼 왜냐면 내가 강해지면 되니까 크으으게 올린다 비버통? 칼춤? 단순 칼춤? 뒤졌다 나는 하.. 바위가 필요없는거 같아 크으으게 배워온다 방어가 높을수록 주는 데미지 방어가 높을수록 주는 데미지 잔만보? 배울 자리 없어 아쿠아단 아쿠아단 안아퍼 눌러버리고 자석으로 빵이예요 아 빵이예요 자 눌러버리고 배북 포기하고 포기하고 아 자몽을 먹었네 샤크이야 아 아 오케이 왜이렇게 빨라 쟤 샤크이야 맞아 샤크이야 쟤 되게 빨랐어 얘 좀 느려보인다 자자 됐다 잤다 땅 골라도 안돼 날 깨웠어 잤는데 날 깨워? 빵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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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력 왜이렇게 높아? 아 빵이예요 마비 빵이예요 뒤져 개딱딱하네 아쿠아단 조무렉인데 왜이렇게 셈? 이 정도 버틸 정도만 줘 그리고 그리고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어? 교체? 깨비 드릴 줘 러블러 빠바방 빗노야 피오 없어 네! 줄 태우기 필요 없어 꽈생양 피워 슈퍼볼 슈퍼볼 피전투 가자고? 피전투가 없네 누워 누워 바꿔 빠바방 빠바방 오케이 다음 나와 트림 들어줄건데 진짜 모파파 빠바방 개빨라 아니 깨비드릴중 이렇게 잘 싸우고 와 망각술 요것도 배우고싶다 칼춤도 배우고싶고 망각술도 배우고싶다 물대포 필요없어 아 내가 먼저죠 그래도 가자 이제 기억버섯으로 아악 그거 올려주는거만 배우면 되겠다 플레피 플레피 교체 레오로 가자 녹여 나쁜은 뭐 한번 하고 특방이 크게 떨어졌다? 근데 쟤가 먼저 내? 내가 먼저 내? 분노의 앞니 칼춤 망각술 바턴 터치로 해서 아군 포켓몬 강화시키는게 바턴 터치하면 진짜 좋긴하겠다 벌크업 벌크업 파르토 나쁘지 않아 칼춤 대신 벌크업이 더 나올수도 있어 공격력 형태면은 아 하지말자 아 왜 자꾸 나와 얘네? 짜증나게 아 얘 물리죠? 트리미앙 안아파요 퍼코트로 코튼 가득 더 딱딱해 어쩔건데 안아프죠 박쳐 그냥 안아프죠 박쳐 아 아 두개 올려놓을걸 코튼 가득 두개 올릴걸 기습 개새 개새 기습하고 죽어 아아악 풀 개이비들을 좀 타르톨 터르톨 바꾸겠죠? 하늘만 내려 아니네 아 칼춤할거 개얼받네 퉁 하이퍼본 빵이에요 꺼져 드레인 펀치 되게 약하네 드레인 펀치 드레인 펀치 내가 먼저니까 무조건 이깁니다 드레인 펀치 어 명중률? 아 오케이 드레인 펀치 오 이거 좋은데요? 근데 이거 하면 잘 때 잘 때 쓰면 어떻게 돼요? 잘 때 쓰면 아 또 있네? 아 쟤 빠른데? 쟤 빠른데? 아 쟤 빠른데 어떡하지? 얘 이게 딱봐도 물리죠? 샤크맵 아 짜증나네 히익 공격봐 사기 아니야? 응? 아 쟤 어떻게 잡지? 성공이 뭐가 있었는데? 이게 성공 아니고 이게 성공 아니고 잠작 오케이 이게 잠작이에요 네? 이게 잠꼬대고 눌러버리고 눌러버리기 터졌죠? 눌러버리기 잠잠 잠잠 눌러버리기 잠잠 잠꼬대를 두 번 눌렀어요 이거예요 왜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네? 로보청? 로보청? 따다랑이! 어? 눌러 눌렀네 조치하겠습니까? 아니요 아 이 자식이 아 아 왜왜왜 이 자식이 상처 회복 이 자식이 자 오케 하나 잡고 오케 버텨내면서 잠자기까지 흡수 딜 흡수해주면서 잠꼬대 한 번 해주고 하이 보이스 아 아프지만 잠꼬대로 10만마력 터져주면서 잡으라고요? 아 맞네? 쟤 좋아? 쟤 좋아요? 안좋겠지 뭐 아 나 잠자자고 자고 있었지 이제 풀리죠? 노말고트야? 진화 못해서 하지말라고 아 뭐야 잠깐만 아 안좋다고 했어 안좋아 안좋아 진화를 못해서 안좋다고 했어 요렇게 깹니다 그냥 요렇게 깰게요 아 미친놈아 엄청나님? 별백 엄청나님? 별백 아 짜증나네 왜? 교체하겠습니까? 예 비버통으로 밀어야겠다 탈충안발 쟤는 처음에 그 이상한짓을 하기 때문에 암니 자 암니 오버힛 특공이 떨어지는데 이거 좋아? 오버힛 노트북 네 뭐 저녁 약속? 곧 깁니다 어 퍼퓨 돈 뭘로 바꾸냐? 화염레오로 망각술 하나 써주고 망각술까지 그냥 아 그거 할걸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필살 아멘 아싸 매턴 잠만부가 체력이 많아서 하고싶은데 먹밥 비버통 아 제가 단순인가? 왜 이렇게 안맞아? 90 90이 터졌어 미친놈이 내가 먼저 줘 어 유턴 좋아 공방업입 아 그래요? 저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유턴 능력치 이사? 안되죠 뭐 아이템 써야죠 유턴을 누가 배울까? 음... 깨비 드릴조 깨비 드릴조가 배부면 좋을 것 같은데? 고속 이동 빼자 좀 애매하다 고속 이동이 좀 애매하다 고속 이동이 좀 애매하다 고속 이동이 뭐 아 공격과 특수공격 체력도 그렇게 많아가지고 잘맞히기 약할까? 아 짜증나네 진짜 단순 아! 디뎅 픽업 여기서 칼춤초 만만한 페르시온 만났을때 디뎅 이상한 사태 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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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쎄야 넌 뒤졌다 나한테 두 턴을 줬어 깨물어 마숙이 어 개쎄야 넌 나한테 두 턴을 줬어 드레디엄? 격투? 필사랍니 자속 아 개쎄야 하하하하 깨비들을 회전부리 안 맞췄죠 못 맞췄죠 엘풍 회전부리 왜이렇게 빠른? 치근거리기 어 죽어라? 유턴 오케 트리미 앙 기습 빵 코튼 가드 야 나 몽키야 코튼 가드 왜 왜 6이지? 왜 얘 6이야? 하나도 안아프네 빵 빵 아 3개씩 올라요? 매우 크게 빵 빵 빵 나는 열매 없이 그냥 이렇게 하죠 빵 이게 트리미 앙입니다 2번 층까지만 돌겠습니다 제 약속이 있어서 갸라도스 어 어택 왜 이거 감소한거 왜 유지함? 짜증나네 코튼 가드 매우 크게 오르고 매우 크게 오르고 아 왜 특공으로 공격하지? 왜 니 능력치 왜 제대로 사용 안하냐? 그렇지 그걸로 써야지 꼬리로 쳐라 꼬리로 치라고 Ok 못 맞추고 떠지고 방어요 트리미왕 이거 어찌 막을 것인가 픽업 야타비열면 특공 야타비열면 야타비열면 하얀 레오 더 먹어라 95까지는 라이벌인데 뭐 라이벌 해줄 수 있죠 골덕 특공형이긴 하지만 한번 받아볼게요 풀이 죽어버렸네 빵 하하하하하하하 빵 하하하하하 지오빠 공격력이 약화됐는데도 이 정도에요 포고라? 안고라? 잘 맞혀야겠다 훈치 빵 풀이 죽었어? 또? 빵 하하하하하 왜 이렇게 풀이 죽음? 하하하하하 꺼지시고 뭐야 살아있어? 빵 물리공격으로 더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퍼코트에다가 방어 6이니까 기억버섯 넌 뒤졌다 왜 뒤졌냐 상처약을 일단 매기고요 왜 뒤졌냐 비버통에 어? 아쿠아제트? 아아 아쿠아제트 이거 좋은데 성공 성공 아쿠아제트 배운 다음에 아쿠아제트 위력 40이라 구려요 성공이기 때문에 살액업이기 때문에 아쿠아제트 괜찮아요 나는 이거 하려고 했거든 어? 없어졌네 어? 없어졌네 얘 R기술이었나? 아닌데? 배웠는데 나중에 악타입 뭐 배우는 거 있었는데 없어졌네 아쿠아 아씨 기운이 지웠잖아 그럼 자석 아쿠아제트를 배우자 괜찮아 깨물어 부수기 빼 내가 랭업 할수록 세지는 거다 그 R기술인 줄 몰랐어 아 얘 딱 봐도 물리형이죠 커튼 가르드 포그 포그의 기술은 뭐야 커튼 가르드 자 6렙 아 간질간질 간질간질 빠악 왜 이렇게 풀죽음? 너 왜 이렇게 풀죽냐 빠악 아 족밥 트리미앙으로 그냥 박아버르고 주래곤 빠앙 왜 빠앙 아 아 기습 오케이 나부터 괜찮아 괜찮아 로젤리아 로젤리아 빵 나부터 나부터 빵 때리려고 때리려고 로젤리아 어? 물공도 아니면서 하마돈 하마돈 드리미앙 쟤 특공인데 가볍게 물어 볼까요? 아 오케이 빵 내가 붙어 아 10만 이야 방어력 너무 좋아요 빵 나부터 아 진짜 안 아파요 2판 4판 테크를 쓰면 좀 아팠을듯 오케이 트리미앙이 여기까지 해주고요 아 물리형이에요? 피그킹 어 영태형 영태형 느낌이다 피그킹 악으로 패야겠다 잠만복 먹다 남은 아 악 뺐구나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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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몇 턴 쳐먹어 몇 턴 쳐먹어 어쩔건데 어쩔건데 눌러 눌러 숨겨진 에이스 눌러 눌러 왤케 왤케 먹음? 아하하하하하 트라이 어택 야 노멀? 아이씨 깨비 들여주잖아 과사열맥 폴리고파인데? 듣기 싫어요 아 빵 계속 열매 먹어야지 빵 히히 빵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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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어? 얘도 그거 없네? 배우는 거 있었는데? 1, 1씩 올라가는 거 왜 안 배워? 그것도 알기 싫은가? 아닌데 중간에 배우는 거였는데? 따라가 때리기 어? 드릴라이너 있네 얘 드릴라이너 드릴라이너 땅기술? 땅기술 전기 전기만 나면 땅으로 조져버릴 수 있네 드릴 조니까 드릴라이너 아 유턴 아 제비반 안 빼져 로파파? 아니? 그냥 자 아 잠꼬대 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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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기 잠꼬대 누르기 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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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누르기를 기가 막히게 찾아서 쓰지? 역시 넌 내 배우 배야 맞어 뭐올? 뱀 피나방? 나를 압 압박해? 이 자식이 귀찮아 이제 깨져? 야단법석 아프죠 저거? 아프지만 나는 뭐다? 잠만 보다 마비 걸렸어? 더 눌러 자 피 안통하지?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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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안통하죠 나 근데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됐지? 바꿨다 해줘야지 바꿨다 해줘야겠다 어? 다시 돌아왔네? 바꿨다 해야겠다 꺼져 조깨비 불 필요 없고 잘 맞춰야겠다 골덕 아이 잠만 보러 밀어줄게 꾹 눌러주고 눌러주고 어? 사슬? 사슬이 뭐야 또 책 젖 정 어? 제가 왕 잘맞 자막 이거 막 그런거 막 근성에다가 객기 다음 90이 뭐지? 관장이었나? 기억이 안난다 관장이야 뭐야 그냥 보스? 앙콘치 교체하겠습니까? 아니요 아 이거 이어져? 치사해 아 멀티스케일 아 이 자식이 아악 이 자식이 사슬모.. 나 이제 누를 수 있다 눌러 눌러 뒤졌어 개짜증나네 95 만날께요 95 라이벌 95까지만 하고 교체? 해야죠 깨비 드릴조로 구구 아싸 학습장치 노보청? 아 오 피했어 깨비 드릴조로 나쁘지 않아 99에 비해서 조금 어? 좀 애매한거지 나쁘지 않아 시피드업 라이벌이니까 시피드업 경찰관 우혁 우혁? 이 자식이 유턴! 악의 조직? 악의 조직은? 쟤 딱 봐도 물리죠? 트리미앙 고고 하 커튼거 커튼거 하하 히히 너 방어 떨어졌어? 빵! 뿔이 죽었어? 자 마이 턴 쭉 꺼지시고 슈퍼볼 필요없어요 이상한사탕 필요없어요 금구술 교체! 뭘로? 화염레오 어차피 다음 바로 라이벌이니까 바로 화염방사 뿌려버려 아 상대 물로 시작하나? 풀로 시작하나? 물로 시작해? 아 싫은데 아 풀로 시작해? 아싸 이생의 꽃 자 라이벌만 밀고 갈게요 음 스페셜가드 오케이 라이비? 딱 돼 이생의 꽃 바꾸고 바꿀거에요 아마 바꿀거야 나쁜은 뭐? 히히히 아 디져 오케이 마기라스 가볍게 물리치고 아 물 디져 아 물방이 좋은가? 특방이 좋은가? 괜찮아 괜찮아 특공 또 올라갔고 내가 먼저 때리니까 쭉쭉 쭉쭉 특공 또 올라갔어 특공 또 올라갔어 가뭄? 뒤져 뒤져 특공 사 올라간 데다가 셔니로 바꿔주면서 화염레오로 쭉 밀어버리죠 야부엉 화염방사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화염레오 이상했고 도망가다가 도저히 안되지 도망간 곳에 낙원이 없죠 캬 아싹 레오로 그냥 쫙 밀었어요 시원하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쭉 밀었죠? 너무 미안하네 너무 쭉 밀어서 그리고 다음에 20 50 80 라이벌 업고 스페셜 업 하고 바꿔줘야지 아니다 밀자 아 옹골참 아 개새야 어차피 어차피 풀체력이라 상관없어 크리미앙으로 다시 밀어야겠다 빠우와우 아 아 럭온을 했어 미친놈 빠우와우 오케이 기악버섯 비버통도 했고 잔만보 또 했고 파르토 또 했고 손가락 흔들기 재밌음 손가락 흔들기 재밌음 비버통 신속있음 신속없어요 신속은 배우는게 아니야 그걸로 배워야돼 기술 그걸로 신속있으면 아쿠아제트 안하죠 아 나 가야되는데 48분인데 뭐야이거 웅치 웅치 웅치디오 뭐야 저거 웅치디오 짜증나네 코튼가드가 이미 아 없네 코튼가드 대전보리 괴력몬 괴력몬 꺼져 오케이 깨비들이죠 때리기싫으니까 트리미앙땡인데 트리미앙이 방어가 3 올라갔죠 막아주고 퍼코트랑 꺼져 올려준 다음에 다음에 트리미앙 쓰면 되죠 아 오케이 박치기 오케이 이것이 보켓몬이다 알겠냐 애송이 몰드류 몰드류 아 화염레오 죽었네 트리미앙으로 해 내가 먼저 지진? 니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스피드가 올라가 아 앙 플러스 파워 바꿔 잔만보 핀만머력 어쩔건데요 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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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원이한테 주면 좋긴한데 2씩 오르는데 쪄주 아니야? 아 스피드가 일행떨어짐 스피드 디펜드 업 괴력몬? 이 자식이 역속 내가 역속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이는 거 같지? 아 뚝 누르고요 나 먹다 남은 음식인데 바꿔주고요 뭘로 바꾸냐? 깨비들 일조 스피드 회전부리 오케이 꺼지시고 야타비엘맨 개쉽다 여기까지 저장하고 가겠습니다 키호퍼스 너무쉽다 너무쉽다 아 이거 깨겠는데? 깨겠는데요? 잘 뽑기 해주고요 라전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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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고요 압류 압류 포켓몬 교체 안하죠 자 회전부리 자 대표고요 압류 압류 금구슬 울부짓기 근데 끌어내봤자 어차피 턴이 내 턴인데 의미가 있어? 별로죠? 아 버프 한 애 밀어내는구나 버프 버프 해놓은 애들 밀어내기 필요없죠 잠깐만 자 체계적으로 자 관장 누구였지? 걔 누구야 라이벌 95 95 끝났지 145 195 자 관장 100 20층에 나왔었나? 110층 140층 170층 70층 아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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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아쿠아맨 뭐죠? 몇이죠? 165 165랑 또 뭐 있어요? 아쿠아맨 115 100 오케이 120 112 114 115 165 114 아쿠아 아쿠아맨이? 오케이 그럼 2번 2번 판 관장 금고술 다음 성원숭 짜증나긴 하지만 제가 먼저 때릴거야 성원숭이 먼저 아니죠 내가 레벨이 더 높죠 자 너무 쉽죠 자 관장 격투기 때문에 그냥 좁혀면 돼요 하필이면 여기서 관장이 격투네 짜증나게 자 뚝 떨어뜨리기 잔만보 파르토 꺼지시고 자몽열매 가져가주시고 화염레오 주시고 수업을 왜해 태권왕 여권왕 시라소몬 회전부린 레벨이 더 높기 때문에 회전부린 자 깨비드릴조 사이 아주 좋아지고 회전부린 완전 늘어주시고 깨비드릴조 괴령몬 회전부린 자 격해주시고 너무 쉽죠 자 다음 키토산 키토산블랙 특수방어 방어 키토산블랙 갈까요 화사열매 체크 팀 키토산블랙 특수방어가 잔만보가 높아요 키토산 비조도 그냥 밀어버리는거에요 레벨이 더 올라갔더니 더 빨라졌죠 픽업 아주 좋아요 찬물같은걸 띄웠나 파르토가 야타비열매 야타비열매 메오주고 뚜메니 쿼터? 지금 필요없어 어차피 다섯번이니까 적용 안되거든요 닝샤열매 랑샤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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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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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비드릴조? 아니요 잔만보? 예 하얀베오 회전부리로 하리몽 잡구요 아 이렇게 빠름 홍수몬이 더 빠르니까 홍수몬이 더 빠르니까 홍수몬 잡구요 73인데도 되게 빠르네 하얀 방사로 이렇게 잡구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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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시고 꺼지시고 픽업 아주 좋죠 자 왜 이렇게 주워? 아 그만 주워 귀찮아 야 그만 주워 됐어 됐어 귀찮게 여기서부터는 크리스탈 커터 6,7,8,9 해당되거든요 죽가요 맞가요 죽가이 맞가이 알 바우처 알바우처 이러면 10개를 뽑을 수 있다 레어가 확정이다 회전부리 꺼지시고 아 깼는데 잔맘보한테 잔맘보한테 능력치 한번 보고 줄게요 137 백 이.. 137 233 257 사용한다 자 거의 그냥 잔맘보가 그.. 그.. 확산도가 됐어요 능력치를 본다 특수방어 301까지 거기다가 이 체력이 489인데 8.. 8분의 1씩 턴에 찹니다 미쳤구요 그리고 거의 선악과죠 이거 거의 선악과죠 또 누구 거다이 안 돼요? 다른 애? 비버통 비버통 안 돼요? 다 안 돼? 왜 안 되냐? 짜증나게 아! 오.. 왜..왜 그러지? 이거 갑자기 죽었네? 왜..왜 죽었어? 이씨 희상한 사탕 은혜갚기 친밀할수록 올라가? 노말이야 거기다 어? 나 친밀하잖아 나 굉장히 친밀하거든? 7위 열매 특방 아니야? 이씨하.. 이씨할 필요 없거든? 다 레벨이 지금 94까지 올라가서 야 이거 친밀하자 이번에 야 누구..누구 친밀할까? 한 번으로.. 친밀하기 뭐야 이거 은혜갚기 님만 친밀한거 아니에요? 예 닥치시고요 최대 102까지 올라감 왜 이렇게 많이 안올라감? 근데 내 친밀도를 어떻게 알아요? 내 친밀도 내 친밀도 없게함 안쪽으로 내 친밀 내 친밀 내 친밀 잔만보야 우리 친애? 예 주인님 주인님 세창에 사탕 마우스올리면 주인 빼고 단톡방 있다는데? 어서 어서 누를 걸 주세요 주인님 어서 누를 걸 주세요 정보창에서 사탕의 마우스 샤탕 샤탕이 어딨어? 샤탕이 어딨어? 아 친밀도 왜 이렇게 친밀하지 않음? 얘만 왜 친밀하지? 왜? 다참 영댐? 에이씨 썩을 안 해 은혜 안 갚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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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열매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하리몽 하리몽 아 나 열매 저승가쑠 음 파르토의 지진 지진 회전부리로 비조도 잡아주고 파르토의 뛰어오르기가 아니고 지진 빠바방 아 제가 먼저 때려버렸네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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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바꾸는거야 대체 짝! 헤비 본버 짝! 얘가 계속 몇명 밀면 되겠다 한방에 안죽기 시작해요 짜증나게 괜찮아요 하지만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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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레오가 빠르니까 화염방사 벌레야? 화염방사 꺼지시고요 아싸 알바우처 처음 만났어요 적반장 모부기 시마사리 아싸 시마사리 스타팅 등록 부치마론 질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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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술까지 생생버블 알기술 포공범 스피드 오 얘도 스타팅 아싸 임파이트 알기술 또가스 문포스 알기술 도라와 화염레오 너무 쉽죠 너무 좋아요 자 비버통 잠깐만 아쿠아맨 115 아쿠아맨 115 아쿠아맨 왠지 좀 무섭다 여기서 좀 밀릴 것 같다 여기는 여기는 임맘보를 키워놓자 자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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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려주고 어 마음의 물방울 어 미쳤는데요 성격 아이고 꺼버렸어 흑산도 없어졌어 흑산도 생겨라 배떼기 보임 이끼임 이끼 꼈어 게을러서 신중 특공 떨어지고 특수방어 더 올라가? 이거 좋죠 이거 좋고 스피... 스피드 더 빨라져? 나쁘지않고 특공 떨어지고 스피드 더 빨라져? 근데 비버통은 스피드 더 빠를 필요가 있어요 스피드가 더 빠르면 얘가 먼저 칼춤추고 때릴 수 있어서 비버통은 나쁘지않아 비버통 스피드를 주자 춤출거면 사용한다 아쿠아단 쪼무레기 이 시키가 찌부시키기 껍질 깼어? 스피드가 크게 올랐네 이 자식이 눌러 눌러 아 눌러 눌러 여기서 경험치 엄청 올려야지 너 오히려 5명 상대하기에서 나 경험치 늘려준거다 기가 드레인 이 자식 눌러 눌러 마비됐죠 눌러 눌러 너무 쉽죠 쭉 올라주고 먹다 계속 먹다 남았어요 샤크니아 실패했어 눌러 눌러 샤크니아가 진짜 제일 싫어 세상에서 눌러 눌러 까칠한 피부 눌러 눌러 펠리 펠리퍼 아 이 자식이 방법있죠 잠자면 풀려요 너는 마비? 나는 풀렸어 잠꼬대 눌러 눌러 10만마력 10만마력 나올수도 있었는데 눌러 눌러 이게 랜덤이지 로파파 잠꼬대 10만마력 오케이 안좋았지만 하지만 여기서 다시 또 누를 수 있죠 파도타? 필요없고요 눌러 눌러 자 나는 자꾸 먹다 남은 음식 먹어요 자 기가 드레인 이 자식 눌러 그리고 나는 먹다 남은 음식으로 잠밥 먹고 짬 먹고 용하 열매 죽고요 족밥이잖아 솔라빔 10피드업 10피드업 하나 괜찮아요 근데 잔만보의 스킬이 누르기가 좀 많이 달아있는데 괜찮겠죠 10피드업 티켓을 왜 먹어 잔만보으로 교체하시겠습니까 고! 아니 아니요 깨비 드릴조를 교체하시겠습니까 예 파르토의 격투기술 눌러 눌러 드레인 펀치 펀치 아 개새야 아 다행이다 잔만보 때려서 개새가 이 개새가 디질래? 드레인 펀치 파르토 굉장히 빨라요 잔만보 되게 느려요 랑샤 열매 이창한 사탕 더이상 이창할 필요 없어요 너 또 주워왔니? 파르토야 주워왔니? 예 자 누구 줄까? 디버통 파르토 파르토 주고요 파르토 주고 pp에이더 아싸 pp에이더 사용한다 쪼무레기? 이 자식이 눌러줘야겠다 쟤 엄청 느리거든요 시카이죠 눌러 눌러 간지럽죠 짬처리 한번 하구요 눌러 눌러 잔반처리 한번 하고 나 끝? 구구 주우면은 구구 다이버소수로 해야겠다 구구 안 나오나? 눌러 눌러 마비 걸렸어요? 아 나 빨아먹어? 잔반처리하고 눌러 눌러 꺼지시고 잔반처리 한번 하고 눌러 눌러 얘는 더 눌러지네 꺼지시고 갓제 갓제 사나이 눌러 눌러 계속 싸우면 집게 나 지금 잔반 먹어요 잔반 먹어 직구리 아 눌러 눌러 먹고 여기서 딱한 잠자줍니다 확실히 채워주고 만만한 상대한테 채워주고 잠꼬대 한번 엎치락뒤치락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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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처리하고요 샤크니아 잠꼬대 폭포오르기 잠꼬대 한번 하고요 왜 잠꼬대 안 해 다음에 아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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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끼가 기질래? 기억버섯 기억하기 싫다 자 다음 보스야 알지? 아 고급 상처먹을걸 빌어먹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지마 보스 여기서부터 좀 쎄거든요 아강이? 아강이? 샤크니아 나오면 좀 골치 아파요 체크 아이템 체크 아이템 체크 아이템 아 이거 좀 누르기 채워줘야 될 것 같죠? 누르기 채워주고 4개를 할 필요 있을까요? 요게 더 싼 데 하나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만 해 아 근데 잠꼬대도 좀 써야되는데 에이 그래 자 그리고 기억버섯? 할게 없는데 안녕하세요 트리미양이에요 비버톤 얘네들 스탯을 좀 볼까요? 시피드 220 얘 지금 강화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시피드가 악타입 악타입이 없어 악타입 기술 또 누가 있지? 오 얘 얘 좋아 써야돼 얘 주자 아주 좋아 트랜스퍼 비버통에 검은 안경을 트리미양을 주고요 아주 좋고요 자 점검하길 잘했다 그죠? 자 시피드는 누가 제일 빠르다고요? 트리미양 그리고 화염레오 이 둘이 스피드 특방은 잔맘보 방어는 거기서 거기 방어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아 얘 스피드가 탈춤 탈춤 한 번만 출 수 있으면 되는데 얘 될까? 아 노말이라서 여기 화염레오 아 시피드 아 맞네 아쿠아제트가 있구나 아 아 다른거 이 시끼 너 내놔 마음의 물방을 내놔 따내줄래 비버통 어차피 느리잖아 선공기 아쿠아제트 누구 줄까 얘 특방을 아예 강화시키기 시피드를 강화시키기 근데 특방이 떨어져서 별로 얘밖에 없네 잔맘보 밖에 잔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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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 내놔 이 시키야 마음의 물방울 잔맘보 자 볼까요 370 특방 370 특방 나오면 잔맘보 물방은 트리미앙 기억버섯 할거 없구요 아 고를거 없는데 리로를 돌려 한번? 아 그정도는 아니야 진짜 너무 추해 그냥해 악강 나와 내가 아쿠아단의 리더다 유감스럽게도는 이게 끝이군 직구리? 이런 애 할 때 용원이가 먼저 나왔어야인데 눌러 눌러 짬처리하고 넣어버렸어? 눌러 눌러 어 뭐야 얘 왜이렇게 딱딱해? 얘 특공해야되나보다 그쵸? 10만마력 안아파요 짬처리하면서 태는대요 시피드가 잔맘보보다 시피드가 느리다는건 내가 레벨 빨로 지금 미우고 있다는거야 독파리 독파리 자 잔맘보가 다 잡아먹어요 아 큰이야 얜 빠르거든 한 대 맞을거야 한번 잠자자 여기서 잠자는거 아주 좋은 선택 그러면서 여기서 잠꼬대 왜이렇게 세 개새끼 또 잘 수 있나? 못자는데 잠.. 잠.. 잠꼬대인데 트리미앙으로 바꿔서 할필 없어요 죽어 그냥 죽어 죽어 그리고 트리미앙으로 악 악에서 악으로? 화염레오의 스피드 화염레오의 스피드? 근데 화염레오는 역속이거든요 트리미앙 아니면은 제가 더 빠를걸? 샤크니아가? 코트.. 아 내가 더 빠르네 코튼 가드 오케이 코튼 가드 기충전 이씨키야 이씨키야 흐흐흐흐 시피드가 크게 올라갔어? 먼저 때리든가 기습 기습 아 너버렸네 아 개새끼야 아 이씨키야 아 안아프죠 안아프죠 이씨키야 아 기습 먼저 때리고 아 화염레오의 스피드?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낙부는 뭐 어쩔건데 대제히 낙부는 뭐 한번 요 타이밍에 버프 아주 좋았죠 하이퍼보이스 스피드 스피드에 화염레오 샤크냐 한대 맞지 뭐 내가 더 빨라야 레벨 레벨 근데 나중에 레벨 동레벨이면 이제 피곤해질게 직구리 하이퍼보이스 처음에 트리미앙 내고 쟤를 잡만보로 잡았어야 되네 잡만보 견디질 못하는데 샤크냐는 트리미앙으로 잡아야 되네 샤크냐는 트리미앙으로 잡자 샤크냐는 헛코트에 트리미앙으로 잡기 가이오가가 특공이에요 힘껏 펀치 파르토 스피드 빠른데 파르토 시피드 맥스업 맥스업 가야죠 맥스업 잔만보 맥스업 아강 꺼지시고 그리에나 교체 안하죠 왜냐 특공 두 번 올려놨죠 하염방사 특공 두 번 했기때메 비가 내려도 하염방사 아 껌은환경 껌은환경 악타입이력 트림 아 다른데 없나 악타입? 짜증나네 나쁜 어디갔어 아 짜증나네 아 짜증나네 트리미앙 줘 어쩔수없다 엘리트트레이너? 어? 나 이거 아꼈는데 잠깐만 아 뿌유 아 잠깐만 나쁜은 뭐 아 야 그 아악 비버통 칼춤 아쿠아제트 꺼져 이거 자 이제 아쿠아제트로 밀어요 아니죠 필살 앞니 왜냐 레벨이 높기때메 이게 가능한거야 레벨이 높기때메 아쿠아제트 아 땅이에요 땅 괜찮아요 아 개새끼야 뛰어오르기 퉁 와아 아툴뻔 빵이에요 뛰어오르기 빵이에요 아 아 아 아 씨바 아 아 다행 개수작 안부렸고 아 아 다행 개수작안부렸고 조금 남은거야 나 조졌다 이거 이번에 못죽이면 내가 더 빠를거야 돈을 끌려다가 돈을 끌려다가 돈 들어가네 2명만 살려 만보를 왜 살려 하이없네오 고급상처야 깨비들을 줘 비버통 기력의 조각으로 잠만보 됐다 교체하겠습니까 예 잠만보 하고 자야지 잠꼬대 눌러 눌러 잠자기 했어요 잠꼬대 눌러 눌러 왜 일어나지 두번째 잠자기는 이게 괜찮은가보네 눌러 눌러 불대문자 아 화염레오 불대문자 아 화염레오 불대문자 110 10 애매하네 애매해 얘가 좀 애매해 쓰지마 로스파워 그리에나? 안나와 자야지 치근거려 아싸 자버리고요 어쩔건데 엎치락뒤치락 잠꼬대 오케이 할게 없네 할게 없어 왜 하필 이렇게 나왔을까 여기서 한번 섞어줍니다 리로 아싸 로그볼 지꾸리 지꾸리 다이맥스 되나요 지꾸리 잠꼬대 짜부시키기 빵이에요 꺼지시고 피지온2나 찾아보죠 버선보 머리가 버선모네 120에서 130 구간 없죠 여기는 그냥 쉬어가는 구간 풀 교체하겠습니까 예 여기는 깨비드릴조로 밀어 도전 보리 파르타 지꾸리 얘가 달달해요 트리미앙 주면 아주 좋겠다 트리미앙이 방어가 좋으니까 어 탑이에요 이 새끼가 풀? 회전 보리 회전 보리 회전 보리 이 새끼가 풀? 피드룸 뽀록 나!? 이 시키가 뽀록 안나? 픽업 큰 금 구슬 왜케주어? 아이 그만주어! 귀찮게 그만줘 그만줘 왜 이렇게 많아 다 아 그만주어 그만 귀찮게 버섯모 아 좀 노말 좀 나와라 안그러면 그냥 부리로 찍어버려 또 주워 아 그만주어 짜증나게 진짜 귀찮게 주살열매 그만주우라 했다 자신의 공격상승 죽지마 죽지마 태권왕 얘가 조금 부족해 공격이 한끝차이로 남아 이게 너무 싫어 진짜 싫다 얘도 살꺼야 아마 트리미앙으로 한번 바꿔볼까 방어해 트리미앙 오케이 코튼가르 코튼가르 안아파 이제 왜 격투를 안 때리고 헤비범버로 싸울까 자꾸 풀이 죽네 아아 그렇지 이 정도면 내가 회전부류를 잡을 수 있죠 배쓰나이 배쓰나이 솜송코? 배쓰나이 아 그만주워 그만 제발 그만주워 그만 시타열맹 시타열맹 툭 아 살꺼 같더라 개새끼 시아시마 시애 디저 디팬이 훨씬 좋은데 열매는 갖고있다가 계속갈수있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아 픽업 때문에 줄세가 없어 다 갖고있어서 짜증나 이 악물고 안나오네 진짜 이 악물고 안나온다 그죠? 학습장치? 이거 필요없는데 사실 이 자식아 안아파 자꾸 빨아들여 뒤질라고 꺼져 시타열매 에라키 퀵턴 나인테일 불인가? 높은 불쑥? 관장이네 관장 관장 교체하겠습니까? 예 불은 불로 근데 쟤 특방 괴물 아니야? 나쁜은 뭐? 나쁜은 뭐? 오케이 이제 꺼져 물 있잖쌤? 듣기 싫구요 목탄 목탄 주었다고? 아 아싸 목탄 화염래오 픽업 귀찮다 귀찮아 그만줘 짜몽열매 이거 상처약 주고 짜몽열매 달콕 퀸 퀸 태워버려야지 교체하겠습니까? 아니요 퀸 특군 사랭업 화염매 참을 수 있어 킥업 그만 주워 그만 주워 더이상 더이상 줄레가 없는데 리신몽열매 파르토가 갖고있어 시타열맨 포인트 업 포인트 업하자 잠작이 있구요 기습 있구요 기습을 주는 것도 답이야 기습 줄까? 기습 줄까? 잠꼬대 잠자고 잠꼬대 잠자고 잠꼬대 잠꼬대 꺼지시고 퀸 큰금고슬 왜케 안나와? 노말 왜케 안나와요? ㅇ 오? 메가인톤킥 75 잠만보 파르토 75은 안될거같아 용화열매 둘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대지의 힘으로 밀어버리고 아 그만 줘 그만 팜라열매 특수공격 파염레오 예 한번 특공 볼까요? 327 327 327인데 3배 올랐다? 3배인가 4배인가 아 왜 로그볼이야 15개야 로그볼 긴장감 긴장감 도망 못가는거 아니야? 지도 오 지도 좋다 그만 주워 그만 아 열매 못먹게 하는거야 아 그래서 내가 다 먹는구나 스타가 되고싶으면 연락해 아싸 또 특방괴물? 아니면 비버통 주는 져서 아예 빠르게 해가지고 얘가 너무 느리거든 이게 아쿠아저트가 필살 앞니만 돼도 죽일 수 있어 용원이 용원이를 차라리 줘서 스피드 계속 올려가지고 애한테 두개 물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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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물을 강한 물로 반드는게 난 더 나을거 같거든? 아쿠아제트 말고 아쿠아제트 성공기인데 뭐가 느리다는거냐 그러니까 얘가 대미지가 부족해요 칼춤 한번 사랭 사랭 올리고 때리면은 조금 남아 원턴을 줄여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대미지 좋은거 80짜리나 얘도 한 80짜리 90짜리 가져가면은 이제 한방컷이 되거든 일단 잔만보 주고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잔만보 이제 한 600 될텐데 죄송합니다 478 자 관장 나와 픽업 또 나왔어? 하아 진짜 그만 나와 그만 이거 할까요? 플러스 파워 할까요? 이거는 약간 쫄보 플레이 요거는 약간 든든 플레이 이게 쫄보 플레이 요게 이제 아 뭘 쫄려 아 잘못 눌렀다 비올라 처음 봐요 근데 어차피 얘가 다 할 수 있어요 암펠리스 이 새끼가 돌로 찍어버리면 피하면 되죠? 피하면 돼요 여기서 나쁜 음무하고 피합니다 자 피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내가 먼저 때리니까 화염방사 꺼지시고 아 옹골참 개새끼 오 살았어 약먹어서 살았어 죽었어 불태워지는걸 옹골참 최적화 이제부턴 내가 개패입니다 예 벌레 포켓몬이에요 벌레 관장이에요 벌레 관장이에요 다 태워 죽여야지 벌레새끼들 아싸 열매도 못먹고 그냥 어 선채로 죽었죠? 숲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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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되나? 노말이 숲? 숲에 뭐있는데 노말이 있어야되는데 한번 검색해보자 어 어디로 가야돼요? 가이온 숲 높은 풀숲에서 숲으로 갔어 숲으로 가면 목초지 아니면 정글 다투곰이 필요해요? 아 나 그 다이맥스 할 수 있는 애 가고 싶은데 뭐 여기서 가는거 여기서 어디서 볼 수 있어? 이거 연구소가 가기 힘들다 포켓 로그 덱스 어디로 가야돼? 포켓 로그 덱스가 아 맞아 여기였어 내가 간다고 한글로 바꾸는게 있는데 코 코 코 코 이거겠지? 풀밭 요지 이건거 같다 풀숲 노말이 없어 여기 노말이 없어 안 가! 동굴 가야지 동굴 동굴이 어디야? 케이브 어? 노공룡 파르토 링곰 테라파고스 테라파고스 링곰이 다투곰이? 동굴 동굴 가자 근데 나 누구 빼? 교체 파르토가 품어주오 아니면 비버통? 비버통이 칼춤치고 밀어버릴까? 아 조금 남았어 개 짜증나네 진짜 그니까 이게 문제야 어? 아쿠아제트를 안쓰고 싶어 샤이코팬 샤이코팬 어? 샤이코팬? 샤이코팬 스피드를 겁나 올리자 그냥 얘를 두개 올려서 얘를 미는게 나은거 같은데 쓸쓸 도핑? 왜? 아 라이벌? 라이벌이네 잘 맞히기 풀 먼저죠? 화염레오부터 바꿔야겠다 풀 먼저니까 화염레오로 바꿔주고 카타? 카타 200 950 풀 회복력이 낫겠네 교체해 그냥 아그로깡으로 화염레오로 쓸쓸 바꿔 놓자 야 이거까지 올리면 어떡할건데 어? 포급룡이다 근데 포급룡 잡으면? 좋아해? 490 뭐야 이거? 이거 좀 애매한데? 공격특봉 이거 왜이래 위치 좋구려 보이는데? 이거 왜 좋아? 방음 소리였어 야 이거 보길 잘했다 소리 계열에 안맞는데 나 이거 그었을 뻔 했거든? 포급룡 잘 산itto 포급룡 포급파 연구 보세요 140 근데 누구 빼? 비버통 빼? 비버통 개버통이래 소리 기술 안되지 아 소리 기술 상관없지 자막으로 비버 시피드업! 아주 좋아요 시피드업 근데 또 비버통을 빼려면 여기서 줬던 열매 있죠? 열매를 또 다 빼야돼 그게 너무 싫어 자 풀로 시작하죠? 풀로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당연히 꺼질 거니까 나쁘는 뭐 개쉐야 딱 되라 돼지의 힘 아 남았다 아 속임수 다행 속임수 다행 속임수 다행 돼지의 힘 다행 다행 얘 딱 밀로틱 특빵 방어가 약하고 특빵형이니까 얘가 싸우면 안좋고 시피드는 느리고 공격형은 특공이니까 잠만보 아 미쳤다 안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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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눌러 니 공격은 안받고 내 공격은 물리라서 아프죠 눌러 눌러 바꿔 바꿔 한 대 맞어 눌러 눌러 어쩔건데 10만마려 잠만보보보다 느리죠 든든해요 109자 체력이 772기 때문에 아 안아파요 안아파요 눌러 눌러 특공 떨어졌어 너 특공 떨어졌어요 특공 떨어졌어요 특공 떨어졌어 용성군 또 떨어졌어 눌러 눌러 안 맞았어 눌러 눌러 이거 상대가 안되는데 먹다넘은 음식 짬처리 하면서 눌러 눌러 야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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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바꿔 하면 나 체력만 차 자 눌러 눌러 쟤도 해봤자 특공 물리 아 둘다 쓸 수 있구나 쟤네 안맞았어 미스 눌러 눌러 야부엉 145 왜이렇게 쉬워요 아 공중 날개 맞고 눌러 눌러 눌렀렁 먹다넘은 거 짬 먹고 소름표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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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러틱? 눌러 눌러 아! 눌러 눌러 나보단 빨라 눌러 눌러 제발 격투 4000원 나와라 잠만부에 지금 음식이 보여요? 말걸지 마세요 잠자야되니까 잠만부 어때? 아 눌러 눌러 너무 많이 썼구나 눌러 눌러 좀 채워줄까? 145인데 이거 큰일 있을까? 크로벳? 눌러 눌러 키스도 안나 키스도 안나 눌러 눌러 금구슬 오 다투곰이다 얘 잡아? 어? 파르토 바꿔 근데 파르토 아 무기 심지어 다 바꿔놨어 누르기로 안죽겠지? 잠자기 담자기 오우 씨 큰일까? 로그볼 방탄 조심 아 특공공 아 나 붉은달 달 다투곰 쓰고싶다 공격 시피드가 너무 느린데 어떡해요? 얘 시피드가 너무 느린데? 얘는 얘는 특공형 특성 방탄 구슬이나 폭탄에 명중당하자 아 근성이 좋은데 근성 아니면 긴장감이 좋은데 별로 안좋아 보이는데요? 뭐 픽업을 못주워 그게 싫어 파르토 빼? 정들었는데 정들었는데 그럼 쓰지마? 근성 아니면 좀 구려요 사실 파르토 사랑구시 못함? 얘가 한개 얼만데 지금까지 놔줘 놔줘 잘 먹네 얘도 잡을까? 자야지 아 아 나 또 잠꼬대 연타했네? 나 또 이쯤 슬슬 되면 또 이 방음 소리공격 안당하고 하이퍼보이스 포금파 있다 포금파 특공 특공 형태라서 좋은데? 하아 얜 딱봐도 특공이잖아 아 근데 다 투공? 트리미앙? 아 근데 트리미앙 좋은데 다 투공? 무한 다이노 생각하면 무한 다이노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무한 다이노까지 무한 다이노까지 무한 다이노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무한 다이노까지 특공이야 트리미앙에 방어하면서 가면 좋은데 훗 근데 얘가 어느 정도 셌는지 모르겠어 놓고 갈래 ECM 열면 필요없죠 가져갈게 없네 아 얘가 레벨이 좀 딸리네 홀더? 시키가 눌러 눌러 망각수? 난 물리거든 넣어버려? 아 탈 벗겼어요 시피드가 올라가고 보스트야 이거 너무 싫은데? 아 내가 먼저 때려서 마비 아 다 처먹는거봐 아 격투 싫어 벌레? 눌러 눌러 마비 눌러 눌러 다 마비 다 마비 돌아가면서 마비에요? 눌러 눌러 계속 짬 짬 먹구요 눌러 눌러 어쩔건데 아 눌러 눌러 어쩔건데 짬 먹으면서 아 특빵 괴물이죠? 어 어 이 시끼가 눌러 눌러 꾹꾹 눌러 마비 걸렸는데 꾹꾹 눌러 150 150 없어요 아 보스 약간 야무지네 얘 나왔으면 좋겠다 얘 얘 테라파고스 테라파고스 나와라 나올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테라파고스 할 수 있다 나와라 테라파고스 우아악 마스터볼 아 전설이야? 딱 봐도 좋아보여서 말한건데 아싸 검색 한번 해야겠다 다투곰은 이정도 테라파고스 어우 멋있는데 격투 빼고는 다 한배 아 이거 뭐 노말이니까 아 뭐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모든 타입의 힘이 담긴 등껍질에 HP가 꽉 질 때 받는다 왜 효과가 별로야 스텔라폼 못해요? 미구현 아 그럼 이거 테라스탈 폼만 돼요? 테라스탈 폼 테라셀 테라셀 안되고 그럼 이거 그냥 안되는거네 이거 그냥 나 그냥 이거야? 굳이 따지면 특공형 테라스탈 테라스탈 뭐라고요? 테라스탈은 된다고? 테라스탈이 난 뭔지 모르겠어 그냥 꺼부짐 공격 공격과 시피드 시피드 떨어지고 특성 바꾸는거? 테라스탈 안 써봤어 뭐 놔줄까? 용언이 용언이 치고 싶다 좀 사실 공격 용언이 근데 나 정들었어 다투곰? 트림이야 다투곰 꺼져 다투곰 꺼져 악쥐와 호수 악쥐 호수 호수는 일단 노말이 없네 트림 호수 안가 악쥐는 뭐야 배드? 배드도 없지 배드랜드? 시틀 시틀 아아씨 다 상관없잖아 이 지도는 어떻게 봐요? 지도 바이옴 맵 아 이게 안나오네 짜증나 그리고 150이니까 160 없네? 쉬어가네? 다 상관없어 자 이제 다 상관없어 자 이제 다 상관없어 자 이제 아 이거 전체 지도 왜 안나와 짜증나네 악지 악지로 가면은 사막 아니면 산 사막에는 산에 피존우 아 피존우 잡자 그럼 악지로가 악지로 가서 조치하겠습니까 얘 써볼까 아니 안써 아 유턴 아 개새끼야 아 짜증난다 진짜 왜이렇게 빨라 개새끼 여기 뭐 쟤 안나와도 되죠 용원이 안나와도 되죠 니가 밀자 용원아 테라파고스 줄게 괜찮지 누가 빠질지 몰라 검은 안경 아우 얘 검은 안경 뺏으면 큰일날뻔 테라파고스 줄게 꺼지시고 꺼지시고 나 갉아먹을라고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기서 자요. 잔만보. 찌진. 10만마력 할거면 지진이죠. 아 얘도 있구나. 특공이 더 높아. 짜증나네. 공격형인데 특공이 더 높네. 시피드가 높은데. 지진. 잠만 보실께. 아싸 누룩이 터졌죠. 누룩이 또 터졌어요. 미쳤죠. 이 잠만보는 말도 잘 들어. 아싸 HP. 먹다 남은 열매? 더 올라가죠. 찌진. 869 됐어요. 역겹네 저 잔탱이. 명중률을 올려? 이 와중에? 뒤죠. 그러면. 눌러. 눌러. 하이퍼볼 진짜 필요없는데 이제 과사 열매가 날듯 방어가 높을수록 370 370? 방어 높은데? 370? 370? 370? 370? 370? 370? 370? 370? 470? 470? 470? 470? 470? 470? 470? 470? 470? 570? 570? 570? 570? 570? 670? 570? 670? 670? 570? 570? 670? 570? 570? 670? 아싸 자 산으로 가서 구구 잡습니다 그리고 아쿠아맨 아 시가 여기서 아쿠아맨인데 어떡하지 아쿠아맨 캡몬이 없는데 방금 사이트 여기서 어떻게 그걸 걸어요 노마르 이거밖에 안나오는데? 사막을 지우선? 마을인데? 마을 아니면서 찾고 싶은데? 어떡해? 아.. 숲 평양 산 아 여기 좀 많네 산에 이식키야 안아퍼 티키호 아 픽업이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크리스탈 커터? 아 깨물어 파수기 아쿠아는 샤크니아 나오면 바꿔주자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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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레오 해줄까? 스피드 종족값이니까 아이씨 테라파고서 레벨이 낮네 일단 화염레오죠 스피드 어? 피전투다 아 죽을거 같은데? 비벗 아이씨 근데 깨비드릴조로 바꿔야되는데? 어떻게 잡지? 그냥 던져볼까? 갔네 갈지짜걸음 특방 아 특방공격 아 그래도 얘 변신시키면 좋지 않을까? 또 나올듯 어차피 즉시 전력감이 아니야 포인트 업 둘러 둘러 자 이제 라이벌이야 왜그래 마스터볼 뜬거 같은데? 어? 쉐기 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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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네 그 전에 봤던 거 아 여기 있다 이게 쉬워 앞에 거랑 앞에 거 성격 스탯은 뒤로 패시브도 앞에 거 가지고 특성 얘랑 얘랑 얘 합칠까? 테라셸? 아니면은 아니면 용원이랑 합칠까? 테라셸을? 용원이랑 합치면 봐봐 용원이의 썩은 스탯과 용원이의 썩은 스탯과 용원이의 단순히 들어가서 용원이의 뒤에 단순히 들어가야겠죠? 뒤에 들어가고 그 대신 단순에다가 성격은 공격이 올라가죠? 그죠? 특공 떨어지고 공격 올라가 그럼 용원이의 이게 맞고 맞고 패시브 패시브 뭐지? 패시브랑 특성이 뭐 이게 특성인가? 패시브는 뭐 패시브가 아니야 그러면은 속보 성격하고 이거를 용원이가 가져가야 되네 용원이 거를 앞에다 놓고 가져가고 아니네 특성이네 아 용원이 거랑 용원 아니지 아니지 앞에다가 거북이 넣고 뒤에 용원이 넣어서 거북이의 공격력 증가 용원이의 단순 그리고 용원이의 스탯을 따라가죠 짬뽕을 시켜줘 용원이의 썩은 스탯을 단순을 붙여가지고 전설의 500쪽 용원이 그리고 칼춤 스탯이 구려지잖아? 그 대신 단순 용원이를 쓸 수 있지 이제 꺼북이는 특성이 없는 건데 뒤에 왜 넣음? 그니까 뒤에 용원이를 넣는다고요 뒤에 용원이의 단순과 앞에 성격 꺼북이의 고집을 가져가는 거지 근데 약간 걸리는 게 뭐냐 약간 걸리는 거는 약간 걸리는 거 약간 걸리는 거는 바로 다음이 바로 다음이 아쿠아단 보스인데 한 명을 줄여야 되는 게 난 싫어 좀 그게 하필이면 지금 터져서 나 그거 아니면은 칼춤 용원이 갔어 아 근데 그렇게 합치면 뒤에 용원이가 들어가니까 생긴 거는 앞에 걸로 들어가요? 그럼 의미가 없지 용원이를 데리고 가고 싶은 게 나의 마음인데 자 점검 자 점검 다강 이 새끼 이 새끼 잡자 아 유전자 실기를 못하네 큰 금구슬 갑겨 가자 아강 나와 일단 누를게 아 눌러 눌러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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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 상대가 안 되는데 나를 상대를 못하는데 나를 상대를 못하는데 자 샤크니아인데 바꿀까? 굳이 바꿀 필요 있나? 시피드가 제가 더 빨라 가지고 나 한방에 죽을 수도 있어 나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얘 터지면은 좀 애매해지는데 얘 터지면은 걔 누구야 가이 가이오가인가? 걔가 안 돼 941위 어떻게 죽어요 아 바꿨어 아싸 눌러 눌러 왜 계속 바꾸냐 아강아 쫄리냐 아 자 자 어 자면서 마비치료 누가 자는 거 빼라고 했어 잠꼬대 아 잠자기 눌렀어요 아 잠꼬대 눌러 눌러 이 새끼야 가이오가 딱 돼 눌러 눌러 나는 지금 잠반만 먹어도 너는 상대가 안 돼 아 이 새끼 꽤치네 이 새끼 아 깨쳐 가이오가 잡았으면 끝났어 자 다음 잠반먹고 여기서 한번 자자 마비니까 한번 자 잠반먹고 잠꼬대 한번 아 아 트리미안 기습 잠반먹고 앗 씨바 조졌다 아 아 아 아 아 얘 방어력 좋아 얘 방어력 좋아 방어력 좋아 바디프레스 격투 격투 배워놨죠 바디프레스 시키야 로파파 뭐야 이 시키 뭐야 넌 2판 4판 택출 꺼져 다 마비 걸렸는데 이 시키들 공격 올라갔어 나 어떡할 건데 2판 4판 택출 2판 4판 택출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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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트리미안 쓰레기네요 트리미안 쓰레기야 테라파고스 줘 트리미안 갈아치울 준비하자 과사 RDM 미사 RDM 깨비드릴조도 옮겨야 되는데 바꾼다면 트리미앙보다 깨비드릴조가 먼저 바뀌겠죠 170이 할 거 있나? 아 관장이 또 있네 음운 열매 이거 피피해보고 하긴 해야 되는데 트리미앙은 죽었고 어 스왈로 얘도 진화하나요 스왈로 170이 할 관장 없어요? 170이 할 관장 있는데요 포필? 디저 돈 돈 필요하죠 아 나왔다 안 죽겠지? 죽을라나? 좀 때려야겠는데 아 특공 스피드야 또 아 짜증나 스피드 아 특공이 좋아요? 날카로운 눈 명중률 안 떨어지는 거 아냐 이거 이거 나쁘지 않아 메가트 피존수 메가트 피존수 할 거면은 깨비 드릴 좀 풀어주자 자몽 열매 자몽 열매? 자몽 열매 아 지진 쓰는 거 아냐 갑자기 здесь 50 1 2 2 3 나쁜 음모 하나 하고 HP 종족값? 미쳤죠? 기력의 조각 983인데? 맥스? 왜 지나 안해요 피전2? 다이맥스랑 상관없어요? 아 나 얘를 잡고싶은데 이미 나 아이템을 줘버렸네? 근데 얘 별거 안줬잖아? 다이버섯 줬는데요? 어 이거 좋네? 스피드랑 공격 얘 깨비드릴조 상이네? 트리미앙 벌이라고?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위협? 위협이라고 여기다? 아 맞다 얘 검은 안경을 누구한테 했지? 얘한테 했구나? 스피셜 공격이 너무 올라갔어? 어? 마음의 물방울 뒤졌다? 잠만 보이고 어쩔거야? 산물방울? 잠깐만요 옮기자 눈녹치 622인데 특방 622인데 특방 증명 아 왜이렇게 빨라? 반장을 우습게 맞았네? 스피드가 별로 안 빠른데? 히피드 별로 안빠른데 왜 히피드 특공 공격 애매한데 무슨 타입일까 저 녀석은 아 나 이거 다 이거 애들 얘 아까 기술 뭐였어요 폭풍을 해 이 새끼야 야 눌러버린다 1048로 눌러버린다 야 자면 안되는데 자도 잠꼬대 재워도 잠꼬대야 야단법 안아퍼 특공이죠 담당일진 안아퍼 담당일진 짬 먹구요 안아퍼 짜부 시피드가 올라가 이 시키야 바꾸면 니가 맞아 어 잠깐만 워글 안아퍼 먹다 남은 음식 효율 미쳤죠 눌러눌러 눌러눌러 피피올맨 아 눌러눌러 꺼져 가봐 아 큰일날뻔 했네 잔만부 없었으면 석탄산 알 뽑아야겠다 지진 잠깐만 여기 뭐죠 179관 없어요 쉬어가요 키토신 키토신 키토산 특빵 나 더이상 늘릴 필요 없는데 솔직히 특빵 솔직히 필요 없는데 특빵 꺼부기 주는게 차라리 꺼부기 주는게 나을 것 같은데 꺼부기 주자 아마 더블 꺼부기 주자 언젠가 릴럴 아 릴럴 왜 꺼부기 이거 나왔는데 정판 아! 지진 죽어버릴 것 같은데? 죽어 그냥 눌러눌러 되게 약하다 여긴 한번 섞을만해 커터 고급 상처야 커터 아! 아! 나를 왜 불태워 잔다 나 해보 하얀 레오 필요없겠죠 지금? 돈에껴 잠자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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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히기 고급 상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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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 엎치락 엎치락뒤치락 꺼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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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보다? 물 사천왕 나오면 더 힘든가? 얼음이 더 힘들지 않나? 나는 애들 힘들고 불로 녹일 수 있으니까 아 왜 이렇게 나와 짜증나게 지진으로 잡을 거니까 교체 지진하지 말자 누르기로 주레곤 잡고 하언방사로 모스노우 잡고 짜부짜부 얘는 나쁜 어차피 놈이 없구나 한 대 괜히 먹었네 이 자식들이 다 야 상납해 네 200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플러스 파워 사천왕 망초 왜 이렇게 망초? 왜 이렇게 망침? 앗 보스트 왜 이렇게 쎄 쎄? 데스웨어는 왜 이렇게 쎄? 너버렸다 앗 오케이 쟤 특공 아냐? 안 아파? 특공은 이 친구야 이 친구야 복무구 정도는 검색해 주자 이 친구야 이 친구야 공격이네 이 친구야 바꿔줄까? 트리미양 이 친구야 내가 먼저 기습 오케이 내가 먼저 때려줘 앗 파고스 앗 근데 나부터죠? 아 오케이 시바 왜 이렇게 안죽해 아 고스트락스 너무 싫은데 나 이게 특방 천재인가 보다 특방 천재 탱탱겔? 특공형이네 아아 잠반보 잠반보 받아낼 수 있겠죠? 받아내 오케이 그래서 잠 한번 자자 잠 한번 자고 잠 한번 자고 그치 자는거 좋았어 여기서 여기서 잠꼬대에서 누룩이 안 터지면 돼 실패했고 오케이 괜찮아 자 오물폭탄처럼 날아왔습니다 오케이 괜찮아 음 음 지진 한번 하고 지진 한번 하고 아 반절 괜찮아 자 여기서 잠 한번 자 풀어주고 자 날씨 때문에 아파 잠꼬대 잠꼬대 한번 해주고 잠꼬대 한번 해주고 아 짜증나네 진짜 아 지진 터졌다 개식해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요 에어슬라시 특공으로 아 아 아 관장 씨앙껏 얘 어떡하냐 얘 특공 아 배치가 개같애 얼음불 얼음불 녹아들어서 폭발 펀치 다 맞음? 터라파고스 터라파고스 가자 터라파고스 한 대 맞아줘 아 아 아 아 이게 노말이 안 먹히는게 너무 열받아 아 그래도 너밖에 없다 죽었어 꺼져 안 죽었어? 아 아 아 아 아 다 꺼져 너도 죽어 그냥 와아 아 고스트라서 너무 힘들었다 기술이 너무 안좋아갖고 왜냐면 얘 잠포대하면서 때리는게 안되가지고 격투 나면 턴? 차라리 격투가 나 디펜더업 하는게 낫겠지? 기력의 덩어리 먹고 디펜더업 하는게 와 디즈번 아 아니죠 아 이게 더 싸 이게 더 싸 아 비슷해 비슷해 비슷했어 비슷했어 뭐야 아 죽었으니까 오케이 잘만두 꺼져 어 뭐 레전드리 같은거 나왔던거 같은데 어 뭐 레전드리 같은거 나왔던거 같은데 메가스톤 찾아보자 아 마스톤을 필요가 없잖아 노말 잡애들 나오면 좋잖아 노말 잡애들 막 이상한 막 합성 합성괴물 같은거 합성괴물 나와요 막 90부터 합성괴물 보스 잡을 수 있어요 이걸로? 아 90부터 한대 안잡아 근데 힘들면 그냥 잡아도돼 얘로 리롤? 관장이니까 잠깐만 아 또 이거 그냥 넘어가겠구나 잘맞이기 잘맞이기 일단 이거 해야돼요 잘맞이기 아 얘 격투같다 얘 얘 무조건 바꿔야되는데 터져 죽는데 피전2가 그냥 죽을것같은데 테라? 아씨 트림이야? 맞아줄래가 없네 근데 어차피 형 붙는게 낫지않아? 터져 죽더라도 터져 죽더라도 그냥 얘가 하는거 밖에 없어 얘 어차피 격투는 다 물리라 터져 죽어도 그냥 얘가 하는게 나아 할만하네 할만해 여기서 자 자 아 또 저승갖순이야 이 길어머들 아 지진 터졌다 다행이다 눌러 오케이 야 역속인데 그냥 패네 야 이 새끼야 눌러줘야겠죠? 어차피 어차피 잔다 그냥 나 자두면 그만이야 어쩔건데 쌀이는 너 아플텐데 잠꼬대 포맷펀치 이 새끼야 눌러 눌러 체력으로 밀어 안 맞았죠? 지진 터지고 자 여기서 눌러 눌러 타격기 타격기 눌러 눌러 타격기 아 눌러 눌러 레벨 점점 올라가 나 막을 수 있겠어 얘 자버려 우 잠꼬대 오케이 눌러 눌러 호우 아 잠자기 눌렀어 어떡하냐 제가 부터 때렸는데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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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미양 오케이 빠지시고 왜 죽여 죽으면 안되지 박치기 오케이 풀이 죽어버리구 아 고스트에다가 어떻게 격투를 넣어 억까 개심해 이거 한번 섞어줄까 비버통이 있는 과사열매 잔만부 주고요 안되네 트리미양이 있는 리롤 하자고 스페셜 가든 아주 좋아요 스페셜 가든은 좋아 스페셜 가든 FP 만보 pp? 아 만보 다 해줘야되네 아 그냥 죽지 아 죽지마 스페셜 가드 다 주고요 주레겐 여기서 만보 슬립 풀어주자 아 풀렸네 눌러 눌러 그래도 포기하기 쉽지 않죠 특수공격 하얀메오 불레리 불레리 뭐야 불레리 꼴레리 질뽕이 딱 봐도 특공이죠 지진 디펜스 꺾었어 좀 아파 보인대요 아 아 터먹기 시 처먹기 지랄 자 자 오케이 흡수해버리면서 체력으로 잠자기 딱 성공하면서 잠꼬대 눌러 눌러 마비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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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 풀렸어 잠꼬대 아 아 실패 아 지진 오케이 사리비 사리비의 영향 아주 좋았고요 다 대도각참 이렇게 섬 자 자 버텨 아 자기 과신 야 트리미안 야 야 트리미안 포틴 카드 왜 이렇게 세 트리미안 바꾸면 한 대 맞으니까 박치기 한 번 하자 아 엑셀 브레이크 격투야 아 검색할거야 씨암 풀이 죽었어 아싸 풀이 죽었다 개새끼 꺼져 꺼져 여기서 쫄아가지고 바꾼게 압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오케이 얘가 너 니가 잡아줘야돼 오케이 됐어 어떻게든 살리면 돼 하고 죽어라 그냥 아 영린 지뢰개는 어떻게 막지 영린 영린 다 한방에 다 가겠는데 어어 어 테라파고 생각보다 세 가파대가리 가파대가리 가파대가리가 생겼죠 오케이 아 이게 쉽지않네 세명 죽었죠 성스러운 분말 끼덩 세개 쓰는게 낫나 끼덩 세개 쓰는게 낫구나 아 아 그래도 피전투가 좀 해줬어 금구슬 챙길까 아 아 잘 맞히기는 사실 필요 없거든 구슬가자 아 아 잘 맞히기는 사실 필요 없거든 아 아 아 아 아 다음 4천왕 나와 시피드업 이거 필요하죠 시피드업 상체악 상체악 하나 매겨주고 기피 대압 카틀레아 춤추는 카틀레아 에스퍼 아 스읍 특방 좋을 것 같은데 루즈라 방어 되게 약하네 2판 4판 태클 나도 좀 아프긴 하지만 왜 이렇게 아픔 나 이렇게 검색하면서 하기 싫다 진짜 얘도 특방 좋아 보이는데 방어랑 특방이랑 별치 않나 시피드 느려? 테라 클라스터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달아? 란풀루쓰 방어 특방 비슷해요? 스피드도 느려 아 근데 없 몇개 없는데 아 나부터야 쟤 스피드 떨어졌어 오케이 아 야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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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거든 죽으면 안 돼 맘보 맘보헤미 가자 아아 매직카드 오케이 야 나 그냥 자면 끝이야 한번 뒤척이면 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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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를 춰 개새 야이 개새야 때려 빨리 아 때리라고 나 빨리 그렇지 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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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기습 아 바꿔줘 바꿔줘 한번 쳐? 기습 한번 쓰고 싶은데 그래 한번 박치겠으면 끝 어 어 어? 한번 더 해? 히존 추가 가자 야 삐버통 야 삐버통이 혹시? 심보러 야 삐버통 특공 망각술 칼춤 필사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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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쉽지 않지? 두명 만원 기..기덩 하나짜리 오케이 10%? 힌트 돈벌고요 눈요 이거 바꿔 바꿔 여기서 왜? 안 바꿔 망각술 오케이 아 미리 바꿔 왜 바꿔 비버통 해결할 건데 샤이코 키네시스 샤이코 키네시스 샤이코 키네시스 샤이코 뼈도 자 prop OTHER 그 트리미앙은 하나 하면 되죠? 그냥 기습에다 해주고 전체 10개 하고 얘도 그냥 전체 10개 하죠 아 4천원인데? 아 쟤 싫다 노간쥬? 노간쥬가 뭐야? 아 노말? 와글 와글 딱 봐도 물인데 특공이네? 망닭술? 제크로무? 아 개새끼 늦게 하면 이거 계속 이거 바람불어요? 아 나 땅 있었는데 아 땅! 지진 있잖아? 아 참만보가 막고 뒤질 것 같단 말이야 막고 뒤질 것 같아 용원이 내줘? 맘보는 특방이에요 그냥 비보통으로 싸우셈? 시도 트리미앙 이러면은 테라파고스 개샤야 너 방어 특방이 더 약하다 너? 개샤야 나 얼마나 딱딱한 줄 알아? 개샤야 내가 먼저 가야? 좀 남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싫다 개샤야 벌레? 뭐야? 벌레뭐야? 벌레뭐야? 이거 포기하지마 어지리더 어지리더 어질어질어질해? 어 특공이네? 잠만보? 헤헤 눌러 눌러 어 특공형이면 버틸 것 같은데? 마비다 버티겠지? 버티겠지? 아 풀렸다 아 씨바 쟤가 먼저인데 피전투 쇼? 피전투가 먼저 때릴텐데 스피드가 높구나 근데 꺼부기 주고 다음 스피드를 어떻게 해? 피전투 얘 몇이야? 108이죠 아 얘보다 내가 더 느리네 그리고 얘는 스피드가 189야 스피드 빠른거 없어 그럼 내가 레벨 높으니까 내가 더 될거 같은데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얘가 더 빨라야 되거든 테라파고스가 먼저 성공하니까 테라파고스는 지켜주고 싶고 아 스피드 마이너스라 꺼부기야 더 빨라 꺼부기 테라파고스 아 느리네 아 얘 한 대 때릴 수 있을거 같은데 근데 바꿔도 쟤를 어떻게 잡지? 비버통이 비버통이 특빵 올리고 갈까? 얘가 얘가 안될거 같은데 여벌이네 여벌이네 그냥 가? 가 가 가 가 그냥 가 아이쌍 오케이 자 아악 아악 망각술? 아 어택이랑 왜 엄청난 힘을 쓰지? 개쉐이가? 되게 약하잖아 방어력이 떨어져서 근데 쟤 되게 빠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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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존으도 죽을거야 피존으도 지켜야되는데? 시피드 되게 빠르네 화염레오 얘가 밀어야겠네 오케이 얘가 빨라 빨라 벌레 여기서 나쁜 음모 한번 해야될거 같은데? 열풍 오케 오케 화염방사 오케 열풍 안맞았어 오케 저거 벌레 아 너무 힘들다 진짜 고스트 헤어리 고스트 잠맘부로 밀자 특빵 좋으니까 아싸 아 아싸 꺼져 아 꺼져 사포닌 방어 정조건 방어가 높은 애는 방어 되게 약하네 방어 방어는 꺼부기 샤나운 모습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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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도핑해야돼? 라이벌 라이벌 195 남았죠 스피드업은 해야되는데 스피드업 스피드업 뭐야? 꺼져 리롤 자몽? 스피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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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2 스피드업 교체하시겠습니까? 교체해야죠 왜냐? 화염레오로 시작해야돼 라이벌은 풀새끼 나오니까 역버설 4 마욱 스피드업 특공이 더 높거든? 얘가 쓸 게 없어 얘 좀 좋은 거 좀 하나 주자 쿠플? 근데 폭풍이 내가 맞아? 안 맞을 거 같은데? 근데 집을 게 없어 프리비안 아니면 테라파고스? 원 쉐임 하나 가자, 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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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버프 찾으라고? 없는데? 과사 열매? 차라리 이 샤한사탕 이거 한 번 더 돌리면 못 살릴 수도 있어요 썬더다이브 차라리 테라파고스 썬더다이브 어때? 나쁘지 않은데? 빗나가면? 2판 4판 태클? 꺼지시고 자 가자 야 라이벌 난 너의 마음을 알아 나쁜 음모를 하게 만들어줄거야 나쁜 음모 마기라스가 여기서 못 잡거든 내가? 대지의 힘으로 못 잡아 못 잡아봐 쟤를 아 내가 못 잡아 얘 하나 남아 차라리 나쁜 음모 한 번 하고 대지의 힘이 나갈 수도 있어 봐봐 이게 남는거니까? 그래도 쏘는게 나갔어 쏘는게 나갔어 빨라? 빠르면? 빨라 빠르면? 비전투 빠르면 빨라 빠르면 비전투 드리미양 빨라 하엄레오 사망 하엄레오가 먼저 맞았어? 아 먼저 쐈어? 그럼 비슷하니까 트리미안 키스 아 아 아 이씨 밀로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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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공 특방에 잔만보 잔만보는 안아파 얘는 그리고 특성에 따라서만 아니 그 속성에 따라서만 바꾸지 이런 조합으로는 안 바꾸거든요 눌러버려 그쵸 눌러버려 속성으로만 바꿔? 이 친구는 눌러버려 눌러눌러 코터스? 방어 아 나 나 다 다 공격형인데 아 꺼북이가 있긴 한데 꺼북이가 특공도 하긴 뭐야 이 친구 야부엉 야부엉? 불러 마비? 아 뭐 괜찮아? 야부엉 야부엉 이상의 꽃 아 저 새끼를 쏠가레오가 이상의 꽃이 더 빠를텐데 80 야부엉 이거 얘 레쿠자용으로 남겨놔야 되거든 잔만보 지금 자버려? 죽을 것 같은데 자 오케이 특빵을 올려? 쉽게 얘 뭐 솔라빔인가? 다음에? 개 하나 피네 한 대 맞아 한 대 맞아 야 담당 입증이야 바꿨어 너? 어? 아 아 마비다 한 번번 한 번번 한 번번 한 번번 마비 안 되나? 한 번번 님 쉼이 없어 바꿔? 바꿔? 바꿔봤자 어차피 얘는 다 성공당하거든? 오케이 아 왜 자꾸 마비가 터지지? 눌러 한번 눌러 오케이 한번 눌렀어 그리고 테라파고스가 밀어 아 10피드 10피드 아 잠깐 피찼네? 마비 왜 안돼 왜 마비 노리고 칼춤 10피드 넣어! 넣어! 아니 마비인데 마비에 혼란해 6라운드 100피드 13 6 정신 8 1 2 아 근데 한 번 한 번도 안 터져 그런 건 없어요